완전 여기는 야채 창고 같습니다 가일인데 가일도 아닌 야채 채소도 채소 뭐 있을건 다 있네요 우와 좋아요 여기는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쪽은요 반도 찍고 싶은데 풀밭 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완전 풀밭 이라 와 그래도 저는 갑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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